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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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장이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아흥 그거 뭐?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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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꿈에 나올 거 무섭다 맹순의 맹순 야 너 빨리 벗어 야 왜 옷을 벗기려고 그래 왜 옷을 벗겨야죠? 옷 갈아야겠다 야 야 야 야 야 야 뒷꽃 야 한소주 야 한소주 야 야 야 야 그가 너네 집 앞에 있는데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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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아흥 아흥 주경아 잘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 엠주경 나? 왜? 너 이수호랑 사귀어? 아닌데? 진짜 아니야? 절대 아닌데 아닌데? 뭐 아니야 아닌 거 같다 어 형장 복경 너 뭐하냐? 너네 엄마가 그러셨잖아 너 바이크 타는 거 보면 미루라고 아 진짜 어이없네 그렇게 엄마가 타지 말라면 타지 말아야지 네가 우리 엄마 마피아냐? 마피아래? 야 스파이겠지 아 그거 나 그거 나 둘 다 나쁜 놈들 아니냐? 흠 흠 윤재경 꼬리 겁나긴 해 흠 김꼬리 원성이 놀리지 마라 그래 그래 네 말투 고지훈 박도진 고지훈 박도진 부모 와 나 머리 깨질 뻔 고맙다 나무 힐까봐 막아준 거거든 와 완전 짱돌이네 뭐 짱돌? 그럼 임주경한테 물어보고 내가 좀 제 말만 듣거든 어 제 말만 드릴게 임주경 나 농구하는 거 보고 싶냐? 아니 전혀 전혀? 너가 귀신이냐? 차고난 죽기분 아니거든 정진한테 차였어? 아니거든 에이 차였네 아니라니까 경기 꼭 보러 오라고 나한테 펴도 보내줬거든 그래? 이거 딱 차인 얼굴인데 너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어 최후의 반찬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둔 거거든? 굳이 왜? 내 식습관에 뭔 상관? 오케이 네 말만 들어야지 꼭 뭐야 엄마 나 집에 갈래 오밤쪽에 동네사랑 기절 시킬 일 있어? 레이터 댄 나이트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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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날 왜 잡아! 어? 너 때문에 자빠졌잖아! 구해줘줬습니다! 구해주지 말라고! 무슨 생각하니? 살았어! 살았어! 야 쟤 반에서 저런 거야! 또 네 말만 들을게 하고 놀리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야! 네 말만 들을게! 네 말만 들을게! 네 말만 들을게! 그 말 아니라면 장난해? 앞으로 학교에서 나 놀리면 가만 안 있는다 호락호락 안 당해 문제가 다른데 봐서 뭐하니? 그렇죠? 진짜! 으아! 으아! 우리 서준이가 자신이 있나본데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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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대신 되고 싶었어? 이참에 우리 그냥 사귈까? 아 왜 이래 진짜! 너 빨리 자켓 입어! 더워서 쉬운데? 아 뭘 더워! 추워 추워 빨리! 뭐다 추웠다! 마셔! 난 딸기 좋아하거든? 너가 한번 발라볼래? 아니! 너가 발랐던 거잖아! 고양인데 뭐 어때? 일로 와봐! 아 싫어! 아 좀! 뭐야! 오빠 집에 있었어? 아 집에서 제발 옷 좀 입고 다녀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머리카락까진 먹진 말고 이 바이크 진짜 내가 못 잡아야 돼 뭐하냐 너 아니야 아무것도 너 내 바이크에 뭔 짓 했어? 나 손도 안 댔는데 멍청이 진짜 구해줬다니면 멍청이? 야 너 세종대왕 다음 왕이 누군지 알아? 고정 400년은 어디다 팔았어? 지가 더 멍청하구만 오늘 시험이냐? 뭐 보냐? 문아 너 아무리 공부에 관심 없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너는 공부 잘하냐? 야 난 적어도 노력이란 걸 좀 하거든 나 문아 50점 3번으로 찍었는데 대박 야 엠주교야 너 몇 점이야? 봐봐 몇 점인데 49점 잘난 척 오지개 하더만 수고해 아 너무 시험으로 그럼 부탁이 있는데 말만 해 꺼져줄래? 어? 그것만 빼고 다 들어줄게 그럼 말 시키지 말아줄래? 그것도 빼고 말이야 방부야 이거 꼭 딱 가면 읽어봐 뭐냐? 네 헬멧 동생이 중고 헤븐에 팔았대 정말 미안해 일주일 안에 꼭 찾아줄게 내가 이 녀석을 죽여야 돼 이 녀석을 죽여야 돼 왔냐? 예스! 어키도키 요 정말로 예스! 야 나 아무것도 못 봤다 진짜야? 현사 이렇게 이렇게? 아씨 헬멧? 아야 헬멧 얘를? 어으 얘를? 내가? 아니겠지?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에어 이승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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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뎅